고생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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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미가 어죽을 드실 때 비빔빔빔빔를 해가지고 간으로 맛있다 이게 빙 둘러있던 뱅뱅이라고 네 네 뱅뱅 뱅뱅 잡아 돌렸다 진짜 특이한데 빙어를 먹어본 중에 제일 맛있는 거예요 아 그래요? 턱의 살 있고 또 빙어 있고 배고기 진짜 예쁘잖아요 마을버스만 운영을 하는데 해가지고 걸어다녀 일부만 하락되면 지나가는 길에 들렀다 맞아요 돌아가는 길에 들렀다고 생각하더라고요 저번에 제가 이렇게 해봤어요 전북에 왔다 집에 갔다가 다시 전남으로 간대로 지나가는 길에 들렀다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리고 잘 모르겠네요 전북에 왔다 집에 갔다가 저녁에 진짜 흡족해 하신 것 같아요 네 네 맛있네요 맛있네요 어 진짜 맛있는데 응 드세요 먹으면 맛있죠 열심히 먹어서 목이 배우기 좋아가지고 다시 왔었어요 네 몰라서 하루 와서 등산하고 가는 게 가능하더라고요 그렇죠 일찍 오면 어? 네 색깔이 색깔이 다르네요 네 네 네 아 예 예 아직 못 드셔라 어 어 아 아 맛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아 아니 한 줄 한 줄 맛있게 먹는거 맛있게 먹는거 한 번만 더 할게요 이거